작년에 제가 또 체험학교를 본받아 왔었거든요. 그때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일하는 신분으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긴장되고 또 떨리고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.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싶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도장 학생이 여기 와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. 칵테일도 너무 맛있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인스타에서 광고 봤을 때는 학교에서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바에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오빠가 약간 한국 전통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색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되게 잘 만드시고 저도 하고 싶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좋은데 명을 하고 싶어요. 그런 게 더 좋고 싶어요. 네! 너무 좋은데요. Bi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